비어 바이러스 근데 정말 별 볼일 없는 도로네요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있더라고요 갑자기 여기서 유노 있어 당황스럽네 내려주는 데서 내려야지 이게 공식 주빌리 굿즈인가요? 캐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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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근데 너무 예쁜 것 같대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걸 2층 버스 타고 가면서 보려고 했는데 사진 찍으면서 갔다 보니까 금방 세븐 다이얼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근처에 좋은 카페들이 많아요 이 근처에 좋은 카페들이 많아요 맛있겠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종합은 잠시만요 이건 안에서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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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드? 다이어트 거의 브런치를 흡입하고 친구를 두고 나왔어요 버스 놓칠까봐 조마조마하느라 제대로 경치를 즐기지는 못했지만 트라팔과 강청에서 버킹홈 팔레스까지 가는 이 길도 정말 멋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